JOHN THELIG aan KARD J.A KARD 귀엽다 보자 어울린다 let's get we on a trip to The U.S. 입니다 KARD 컵니다 네 우리 정공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카드의 킹카드 BM이라고 합니다 델레에서 맡고 랩하고 춤을 맡고 있습니다 칼라 조커를 맡고 있는 전지우입니다 음색이나 그런 음악 스타일 때문에 더 음악 색깔을 짙게 만드는 것 같아요 카드 에이스 제이세우라고 합니다 월드스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카드의 블랙 조커 전소민입니다 시크한 매력과 보이스가 카드라는 그룹에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많이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일 많이 나온 게 2천만 뷰가 넘어가지고요 와우컬 2017 투어에 있는데 국내 팬분들이 저희 미국에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오늘처럼 오나나 오늘처럼 오나나 바로바나 이제 출발합니다 즐거운 비행 되십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착에 그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떨어질지도 몰라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 오늘처럼 오나나 운동 갈수록 해 워럿 워럿 저는 지금 헬스장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전에 몸 좀 풀고 자야 돼서 내일 보여주세요 제맨에 카메라에서 제맨에 카메라에서 오빠가 맨날 카메라 있을 때만 매너 좋은 척 하잖아 어디로 가볼까요? 예? 우리가 원래 맨날맨날 운동을 했는데 맨날 운동하면 몸 상해 이제 혼자서 뭐하지? 지금 제이세우 오빠랑 지우는 조깅하러 갔고 한번 지금까지 어땠는지를 한번 되돌아볼까봐요 되게 많이 웃으려고 하고 그냥 좀 뭔가 말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진짜 많이 먹었는데 멕시코 음식도 먹었고요 한식도 먹었고요 시카고에서 그렇게 유명한 딥디쉬라는 피자가 있었거든요 진짜 짜 맛있어요 오 진짜 다이씨 나이스 오늘은 두 referendum 둘 둘 둘 둘 둘 셋 지야로 내가 이런 데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 둘 Yep 테라스 같은 데 좋아해요. 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같이 다니면 제이제 오빠랑 계속 같이 다니게 돼요. 되게 오빠가 장난을 되게 잘 쳐야 돼. 되게 티격티격거리고. 아 내가 왼쪽 얼굴이 잘 나와. 아 그럼 지금. 그래 내가 사람이. 진짜 지효. 아 시다. 한번 스트레칭이라도 해보러 가볼까봐요. 레츠고 해볼까요? 헬로. 잘못 내렸다요. 어떤 외국인분이 저한테 헬로 하시네요. 제가 영웅 울렁증이 있어서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어떤 분이 말 거시면 조금 당황해요. 지효는 우직한데 되게 귀여운 면이 있어요. 무심하게 되게 잘 챙기는 거 보면은. 츤데레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내가 사줄게. 기다렸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사이즈. 네. 오빠 주문 되게 자신 있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한국인 줄 알았더라고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사이즈. 제이색 오빠는 정말 항상 웃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나는 아까 일어나서 모닝컵을 마셨거든. 거기에 헤이즈 열려. 아 그 스타벅스에서. 아 그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. 하하하하. 해준 여 셔리아. 메티우 오빠는 파이팅 넘치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. 뭐래요. 아하하. 아직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워싹? 이스 블랙 조커 오유 예 호민아 다시 나온 거 같아 살찌는 거 같아요 아니었어 아뇨 오빠 복근 아직도 많이 했어 우리가 아이들 선글라이트 꼭 써봐야 해요 어디wd거 지금 힘낼 사람인데 오빠 thereby 막 옛날 스테이 귀엽긴 하죠? 오빠 끝났어? 어 성민이가 내려왔는데 한번 보러 갈까요? 나이너대로 오는 거야? 나도 같이 해야 돼 여기 와서 스트레칭을 너무 많이 못했어 나 한번 해볼래 으악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오빠 각도를 찾지 말고 두꺼워 보이는 각도를 찾지 말고 진짜 초고자 근육 좀 보여줘 두꺼워 팔근육 오우 스냅 오 마이 갓 Look at that 와 이두 장난 아니다 으가 오우 저 오늘의 장마는 전투가 너무 귀여워 네 진짜 곰 같아 엄청 착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아니요 내가? 넌? 혼자 만가야 혼자 만가 수고했어 수고했어 뭐 했지? 바다도 있지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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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? 산타모니카? 아 산타모니카 진짜 예뻐 거기 꼭 가야 돼 아 나는 근데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좀 그래서 호텔에서 수영하면 좋지 않을까? 수영하자고 하나 둘 셋 소설 예 제천물게 나타났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안anc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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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